중고도 퐁려 중고도 퐁려 따자하오 하우치우치 님면 션티하오마 어이의 션티헌다오 오 메메 너무 잘한다 중국어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이 기계야 샤머? 이게 뭐야? 수사에 다오바 엄마 적었어? 샹호 용필 적못동시에 엄마가 맞춰봐봐 오 아 보자 이거 뭐 같아? 들어보자 그럼 이게 이렇게 된 건가? 응 이거 저기 밀가루 반죽하는 거 샤머 샤머 그러면 아니네 빅서기 빅서기 안으로 갈리는 빅서기 빅서기? 빅서기 아 비슷해 죽어도 퐁려 쪼갖먹동시에 똥장기야 똥장기 아 똥장기게? 어 너 똥...똥장지다 똥장 몰라 똥장 먹어본 적 있어요 똥장이 뭔지 몰라 아침에 많이 먹어요 아침에 아 중국 여행가서 보니까 거기 boutpe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우유처럼 생긴 거 오 맞아맞아 어! 오이 날파가 맛있다고 밥 먹다 말고 꼭 한 가져다 놓고 먹어. 소금 넣어서 좀 먹으면 돼. 그런 거 다 여기야. 소금 넣어서 먹어야 되고 난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거 만드는 기계라고? 또 오장 만드는 기계? 그럼 할 수 있어 집에서? 완전 쉬워. 어떡해? 안에 여기 선이 있어. 거기다가 딱 맞춰가지고 뭘 맞춰? 물을 여기다 맞춰서 넣고 여기다가 한 컵 넣으면 돼. 한 컵 넣고 물을 천에 넣으라고? 여기다가 천이 배. 천 천이 배. 콩 무슨 난 지금 밥할래 검정콩 담가 놨거든? 검정콩 돼야 안 돼. 검정콩 되는데 일단 오늘은 그거는 하얀 콩? 일반 콩. 광도 있어? 어 있어. 이거. 중국에서는 이거 이 노란 콩으로 또장을 만들래. 우리는 대부분 이걸 매주로 써. 된장 만들게. 되게 색깔이 예쁘다. 아 근데 이거 사람한테 농사진문을 산지 5년 된 콩이야. 근데 이거 없잖아. 내가 그 어르신이 얼마나 잘 말렸는지 아무 변하지도 않아. 정말 정말 안 돼. 칠레야 헝허. 응 응 칠레야 헝허. 응. 그래 이게 이게 중국콩은 이거 두 배만 해. 하나가. 크기가 응. 한국콩은 좀 작구나. 아 응 이게 작아. 어. 천 밀리까지 이거 넣고 물을 내가 천 밀리 받아 갖고 올게. 나한테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혼자 해 먹지. 엄마가 그냥 눌러. 여기를? 응. 이렇게 있어. 이게 움직여. 한 번 더. 다녀야. 다녀야. 왜. 아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어. 정말. 창 또 창 쓰지. 30분 넘치잖아. 이게 다 되면은 그 시간을 맞춰. 그럼 주문차. 안전거. 이럴까. 근데. 그리고 처음. 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크다. 아니. 그런 거 같아. 그래. 아니.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전원 안 꺼졌잖아. 망가졌나? 응. 아 그래 안 느껴졌네. 아 왜 깜짝이야.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언니. 야 씨 진짜. 아 장가계. 어. 너무 멋있어. 장가계네. 언니 이거 웅장해. 진짜로. 이거 처음에 중국어. 처음 갔을 때. 한 16년. 7년 정도 된 거 같아. 상해. 항주. 소주. 근데. 좋은 데만 갔네. 어. 거기 세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한여름에. 너무 싼. 패키지가 나와서. 요진이 데리고. 한복을 받게. 북경이야. 북경이. 20 몇만 원이었어. 패키지로. 패키지로 엄청 싸지. 근데. 몰랐어. 그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가이드가. 아이스크림 하다가. 우리 하나씩 줘.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말리장성 같아. 말리장성.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그 여름인데도. 운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가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열 번을 갔다 와야. 아. 중국 갔다 왔구나. 하고 얘기를 해야 된대. 중국이 너무 좋은 이유가. 중국은 갈 때마다 새로. 맞아.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는. 다른 도시 갈 때마다 느껴. 갈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코로나 풀리면. 꼭 한번 또 가야지. 진짜 갈 때마다. 우리나라도 가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사람 많은 데가. 자금성보다 더 많은 데가 있었어. 어디? 백두산.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언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는 많을 줄 알았거든. 근데 백두산은. 외국인들이 많지가 않아. 언니 자국인들이야. 지금 거기를 여름에 갔거든. 그게 여름에 갔는데. 너무 시원해. 여름에 갔는데. 덥지가. 산을 커서 올라가잖아. 위쪽 동네여서. 근데 산 올라가면 올라갔어. 추워서 파카를 해. 그래서 거기서 빌려주는 데서. 약간 휴게소 같은 데가 있잖아. 그런 데에서 파카를 빌려줘. 그래서 파카를 입고 올라가. 그러니까. 언니 양동이. 우리나라는 대로 양동이. 빠케스라 그러잖아. 그걸 들고 다녀. 뚜껑을 닫는데. 뭘 먹는 줄 알아? 대파를 먹어. 대파. 그리고 빵 덩어리를 먹어. 깜짝 놀랐어. 진짜로? 진짜로. 좋아한대매. 근데 그게 그렇게 영향가 많다매. 그래서 엄마가. 삼손이랑 시어머니. 대파. 아 진짜? 어? 그냥 드세요? 어? 뭐야. 대파에다가 빵. 만두 만든 거. 하얀 거. 상해. 항주. 소주 갔다 왔지. 북경 갔다 왔지. 태양산. 어. 황산도 갔다 오고. 지금 너 얘기하는 거. 뭐가 질 아는 게. 큰일 죽겠어. 진짜. 어. 너 대답하고 싶지? 아는 척 하고 싶고. 지금 이미 35분이 넘었는데. 응. 북경 갔다 오고. 30분이 넘었으니까. 한번 열어보자. 언니. 빨리 와봐. 컵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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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내는데 어떻게. 고풍이 좀 뺐네. 오 색깔이. 진짜 표정 색깔이 나오네. 건더기 나오겠다. 언니 너무 잘 갈아진다. 오 진짜. 그치. 생각보다 잘 갈아진다. 그게 이게 지금 한 삼. 이게 상온용 묵은 콩인데. 불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 건덕이. 건덕질. 언니 건덕질이 뭐 해 먹지? 오늘. 한국은 이제 이걸로 뒤지지게 만든 거야. 그치? 큰 거 알아서. 언니 이거. 이대로 비지한 거야. 이거 진짜 비지하면 되겠는데? 언니는 이랬다. 되겠다. 이대로 한번 끓여볼까? 그냥 저기야. 응. 맛있어. 아니 맛. 그렇게 맛있질 않은데 괜찮아. 그리고 이건 꼼꼼이라고. 아침에다가. 이걸로 밥 먹어야겠다. 이게 칼이 이렇게 약다고. 약밖에 아니다. 칼이 조그만한데. 응. 좁은데 성능이. 아주 딱딱한데. 5년 이상 지난 콩이야 이게. 정말 안 kilogras. 그렇죠? 제가 중국 여행에 받아서 매일 아침에 상상의 마 envoy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딱딱. 피아는 제거. 좀 더 맛있다. 도장 맛나? 네. 진짜 도장 맛나? 너무 맛있다. 그래. 먹어라봅니다. 맛있어. 맛있어. 이번엔 도장 처음 먹어볼게. 다 먹어야지 내가 먹어볼게 뭔 맛인지는 모르겠어 뭐 2만원 램션 띠이스 거 도장 콩 비린내 안나 진짜 도장만 나지? 도장이다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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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이게 이거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그럼! 이건 그냥 어느 지역은 다 먹는 그런 중국인이세요 언니 이게 단백질 얼마나 좋아 내가 전에 검정콩이 있거든? 검정콩으로 해봐야겠다 이게 가격 대비 가성비 짱이다 내가 원래 사실 이거를 예전부터 사려고 했는데 뭔가 뭔가 별로 거 같은 거야 근데 이번에 한번 사봐야지 하고 샀는데 너무 좋다 이거 정말 파이즈 맹즈 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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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반 동시 헌하오 페이창하오 저거 내가 이거 광고 돈 받고 하는 광고 아니에요? 이거 다 먹었네 다 먹었어 또 한번 해볼까? 1리터인데 이걸 다 먹었어 근데 이거 1리터 같지? 어머 정말 맛있다 이거 정말 쪼 진짜 중국에서 먹는 거 같아 그치? 시엔자에 장관 떵이샤 우리 남편 시아빠 나노 흑 내가 만들겁니다 이번에는 헤이토 헤이토로 만들테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맛이 어떤가 보여줄게요 중국도 펑요 헤이토 도장 헤이 점 모양 헤이 점 모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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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인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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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내가 콩을 불려서 한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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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색깔 너무 예쁜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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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잖아 정성이 필요한데 이거 이거 야 이게 문미 좋은 거 아침에 이거 먹고 살 빠질까 밥 안 먹고 아 내가 내일 콩죽을 버리면 아까운데 물어보자 중국 친구들 중국어 펑요 저것은 렁디아웃도 쓰고 매우 아깝다 아저것이 젠고 출리 나 아저것은 거의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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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으니까 옛날에 먹은 게 생각이 나더라니까. 어머, 뭐 또장 좋아했네. 응. 어우, 기성아 너무 맛있다. 그리고 따뜻해서 좋아. 그치?